한창 쌀쌀해졌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기온도 계속 내림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자릿수 밑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낮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겨울옷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과 낮기온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 1도, 낮기온 8도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흐린 하늘빛을 띄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0도, 밀양 8도로 어제보다는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한낮엔 김해 15도, 창원과 하만 14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종일 서늘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 14도, 거창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또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와 함께 점차 겨울의 길목에 들어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